도민의 뜻에 거슬리는 입법과 도전행위를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악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천명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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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자님들 괜찮으세요? 혹시 자기가 부족했다 기자님들 오케이 여러분들 기자님들한테 한 번 다시 한 번 부족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기사로 우리 국민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부사무총장님으로 계신